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과 날았던 법카로 훔쳐서 소고기와 초밥을 사쳐드신 해경궁 김해경 이재명과 김해경을 박살냈던 제보자 실체가 드러났죠 그 제보자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까 제보자 조명연씨 충격군왕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김해경의 소고까지 제보 후 지금 최악의 상태라는 소식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제보자 조명연씨 때문에 지금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죠 김해경 법화 폭로자 민주당이 국감 증언 원천 봉쇄 조명연씨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이후 이재명 대표 부부 범죄명백 공익신고 이후에 결혼했지만 현재 무직으로 전락 생계난 겪고 부상까지 충격군왕 김동연 지사까지 사적 사용 수사 위례 민주당 발칵 작년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해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사적 유형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 조명연씨가 얼마 전에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현 상황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조명연씨의 현재의 충격 상황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혁 제기 후 제보 후 무직이 된 그는 공익신고로 생계곤란에 처한 제보자 취업지원 등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자리를 위로 국회에 제안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이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과 김해경의 소고까지 빨고 소고까지 관리하게 했던 이 조명연씨가 이재명과 김해경 제보 후에 이런 충격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왜 조명연씨의 국정감사 증인을 막느냐라며 이는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얼마나 조명연씨가 두렵고 또한 얼마나 본인들의 추악함이 두려운지 그에 대한 반증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노비도 꺼릴 일을 경기도 공무원 조명연씨가 했다라며 전 경기도 별정직 오급 배모씨의 지시문자 이재명 사모님 속옷 밑장 빼서 위에 올려 정리하라는 이런 발언 이재명은 과연 이 조명연씨의 울분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명연씨는 18일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초 19일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려 했으나 민주당 반발로 무산되자 그는 장해찬 최고위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것입니다 조명연씨는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 출석을 기필코 무산시키나라며 이재명 대표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이재명 대표 부부가 해온 이런 명백한 범죄 행위로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지난해 8월 경찰은 5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죄를 경기도 압수수색영장 에 적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연씨가 법인카드로 산 샌드위치는 이재명 대표의 아침 식사 집밥이 아닌 음식이 일상적으로 제공됐음에도 어떤 돈으로 구입되는지 궁금해하지 않거나 세금인 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은 샌드위치, 한우, 쌀국수, 초밥 등 온갖 이런 온갖게 이재명 대표 자택으로 올라갔다라며 그걸 김혜경씨 혼자 먹겠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는 위혁을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조차 조명연씨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작년 2월 25일에서 3월 24일 도청감사실이 조사했다라며 감사 결과를 보니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에 의한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위심된다라며 업무상 배임 행령으로 경찰청에 수사 위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조치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하다하다 김동연 도지사가 이렇게까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망신을 줘야 하겠나라며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민주당 이상민 위원조차 경악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재명과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용 100건에 이른다라는 것은 진짜 경악을 금할 수 없을 만큼 반드시 이 사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민주당의 이상민 위원이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조명현씨에 대한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또한 김혜경씨의 소고까지 빨아서 관리하게 하고 여러 음식들까지 마치나 노비처럼 사용한 조명현씨가 이 사건에 대해 제보를 한 이후에 현재 상황은 최악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명현씨의 국감 증인을 막는 민주당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현재 조명현씨로서는 법인카드 관련 증언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취업지원필요성 제기 역시 매우 절실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후 결혼을 한 조씨는 이 사태로 인한 사직, 무직이라는 이야기죠 사직과 심적공황을 작년 한 해 겪었으며 그 심적공황과 장애, 여러 충격들에 1년 동안 무직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1월에야 야간 택배 기사일을 얻었으나 몸을 다쳐 약 6개월 만에 그만뒀으며 현재 그는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제보자 조명현씨는 제보자 조명현씨는 작년에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한 법인카드 제보한 이후 최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26일 행안위 종합감사에 조명현씨를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민의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제보한 이후에 이렇게 몸까지 다치고 결혼을 했음에도 이 무직자로 살아야 하는 이 지금 충격 상황 우리는 반드시 내년 총선 저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조명현씨 용기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궁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